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대표님들의 적정급여 그리고 퇴직금 및 배당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대표자의 적정급여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당장의 소득세 또는 사대보험 부담 때문에 자신의 급여를 매우 낮게 설정한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자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처리하는 케이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지급금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안 그래도 건설산업은 무증빈 경비 처리가 높은 업종으로 이걸로도 인해서 가지급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급여를 설정하고 가지급금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다면 적정급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정급여란 어떤 관점을 생각해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장의 소득세 및 사대보험을 회피하려는 낮은 급여보다는 적정급여를 지급하면서 배당과 퇴직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사 재무상황에 대한 적정한 관점 그리고 은퇴자금과 관련된 퇴직금 관점 이런 것들을 아울러 고려해 가지고 CEO의 적정급여를 도출해야 합니다. 먼저 배당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은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세율 예측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가세 되기 때문에 세율 예측이 안되고 이게 배당이 유리한지 상여가 유리한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종합가세 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하다 보면 급여보다는 배당이 유리한 구간 도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나 상여를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배당을 통해서 법인자금 인출이 유리한 구간을 도출해내는 것이 배당전략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주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차등배당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을 위한 상법상 요건인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하고 주총 승인을 거쳐서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것 같은 초과배당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과 상법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초과배당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징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분석하여 의사결정 후 실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퇴직금의 활용입니다. 세법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는 연분연승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 구조상 근로소득에 비교하면 퇴직소득이 세부담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경우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 한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정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19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임원에 대해 기존 3배수까지 인정되던 것이 2020년 이후 발생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2배수까지로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대표자 적정급여와 배당 퇴직금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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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